자,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곳 손소년을 준비할게요. 다니면서 침대해 주신 분이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픈을 먹으며 신나게 먹은 내용을 준비하는데요. 약속한 대로 공장하시겠습니다. 침대해 주신 분이 고맙습니다. 자, 침대해 주신 분이 고맙습니다. 자, 이제 계속 출발하셔도 됩니다. 준비해요! 준비해요! 준비해 주신 분이 고맙습니다. 준비해 주신 분이 고맙습니다. 준비해 주신 분이 고맙습니다. 자, 이제 계속 출발하시고 시작합니다. 준비해 주신 분이 고맙습니다. 이제 그만큼 더 пишите 시작합니다. 준비해 주신 분이 고맙습니다. 수영은 고맙습니다. 수영은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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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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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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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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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